송민호 스피커. 우리 이름이 송민호 스피커야? 송민호한테 샀거든. 야 너 저번에 캠핑장에 팔다 그러지 않았어? 스피커야? 좋지, 예쁘다. 괜찮죠, 저거. 혹시 몰라도 가져왔어요. 고마워. 고마워.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? 의향이 있어. 탄통으로 만든 거구나. 맞아요, 맞아요. 내가 제일 먼저까지 보였어요. 딱 1회 썼어요. 정말이야? 래퍼가 인정하는 거야? 나중에 내고 합시다. 네네네, 알겠습니다. 유진 씨, 어텐션. 드디어 씁니다, 20만 원 주고 산 거죠. 출력도 괜찮고 좋아요. 좋네. 너무 제가 산 용품 톤이랑 맞아요. 이럴 때 음악에 빠질 수가 없지. 왜 이래? 뭐야? 아예 결제 안 했어요? 아니야. 1분 미리 듣기 쓰네. 아니야. 배터리 없나 보다. 아니야. 걔를 충전해야 하는데. 뭐야? 제대로 준비한 게 없구만. 충전 10시간 했어. 어? 충전이 안 됐으면 전원 연결하면 될 거 아니야. 아직 없는 게 없어요. 다 샀네, 진짜. 충전이 안 됐다면 이건 돼야 될 거 아니야. 들어왔지? 들어왔지? 됐다, 됐다. 이제 들어왔네. 됐네, 됐네, 됐네. 자, 송민호 스피커인데 송민호 노래 듣자. 아, 나 이 노래 너무 좋아해. 아, 나 알았네? 아, 나 이 노래 너무 좋아해. 아, 나 알았네? 아. 알았네. 아, 아니야. 아니, 뭐야? 아, 아니, 뭐야? 미어. 아니, 뭐야? 왜 그래? 아, 아니야, 뭐야? 1분 미리 듣기 아니에요? 그러니까. 약간 그런 살짝 그런 거. 1분도 안 됐잖아. 형, 공대니까 제대로 좀 얘기해 봐. 손까지 꽂아놨는데. 나보다 나을 거 아니야, 됐지? 됐잖아, 들어왔잖아. 엄진 좋아. 좋아, 좋아. 엄진 되게 좋더라고. 나의 아이가 끝난다고. 왜 이러는 거예요?